그 많은 자료 중에 제일 감명 깊은 장면을 찾았어요 그거를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게 그때 활시를 당기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가장 잘 표현이 되겠더라고요 그게 아까 갓 우섭이라는 시리즈였고 그것도 복장이라 그런 게 마음에 들었어요 얘가 새총을 당기는 포인트하고 눈의 시선하고 앵글을 맞추는 각도를 맞추는 게 거기다가 포인트를 줬어요 저는 실사 작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2D를 3D로 옮겼을 때 어차피 내 스타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염두에 둔 건 없고 그대로 그냥 제가 해석한 대로 나름의 해석으로 표현했습니다